네 다음은 빌트 리모트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강한 장점인데요. 리모트 컨트롤은 로그민이나 팀비어 같은 다른 컴퓨터에 액세스하는 건데 저는 그런 비어 기능이 프로그램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샘플로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다이닝 테이블에서 다른 테이블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빌트인 리모트 컨트롤만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DBRPS 연동과 리모트 컨트롤을 같이 합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리포트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매장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에 쉽게 다른 매장 사항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거고요. DBR 뿐만 아니라 화면까지 체크한다는 거고요. 또 백오피스 모니터링이나 그루소리 같은 거 4개 스테이션이 있으면 백오피스에 앉아서 한꺼번에 4개 스테이션을 쉽게 체크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헤드코터 시스템에서 스토어를 모니터링하는 건데 실제로 각 매장에서 일어나는 거를 화면랑 DBR 스킨을 같이 본다는 거고 또 셀프 오더링 같은 거 할 때도 캐시어가 3,4개의 화면을 동시에 관리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되는데 서버 사이드가 있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서버랑 비호가 있는 건데 서버는 우리 쪽 포스에서 세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울트라 VNC 서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 포스로 세팅하면 우리 포스 프로그램이 돌 때만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바깥에서 다른 컴퓨터로 원격지로 들어갈 때는 포트 포워딩이 요구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상이고요. 그럼 제가 이제 실제로 이번에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우리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다이닝에 있는 화면에서 다이닝에서 테이블을 잘 안 쓰면은 여기 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다 만들어 놨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테이블의 다른 컴퓨터가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 화면에다가 예를 들면 백오피스라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개를 이렇게 설치하고 계속 보고 있으면 됩니다. 무슨 오퍼레이션을 하는지 인터넷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리모트 컨트롤만 들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뷰 리포트에 가서 모니터 스테이션에서 멀티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가서 보시면 일단 지금 보면 밑에 두 개는 DBR 화면이고요. 미의 화면이 이제 그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가 POS 화면이 됩니다. 이걸 동시에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DBR 화면이라는 포스 화면에서 뭐 하는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잘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한 화면을 갖고 하는 건데 한 세 가지씩 보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걸 보면 왼쪽은 POS 화면이고 오른쪽은 DBR 화면이 4개이고 하나는 각각 밑에 나시는 어쨌든 이런 요소에 있어서 다양한 응용 분야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정도 있지만 아무튼 이걸 이용한 다양한 또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